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사 김유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유물은 2021년 부산민속문화의 특별전 부산 바다와 묻힌 아들목의 제척국 판매 리어카입니다. 이 리어카는 부산의 제척국 아줌매가 사용하던 것인데요. 그럼 제척국 아줌매는 누구일까요? 제척국 아줌매는 제척국 아줌마의 부산 사투리로 낙동강 하구의 제천마을에서 활동했던 여성 제척국 행상을 뜻합니다. 어느정도 나이가 있는 부산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척국 동의를 머리에 이고 새벽마다 제척국 사회소를 외치던 제척국 아줌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부산의 낙동강 하구는 제척이 지천으로 깔려있어 손으로도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제척밭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성이 적어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낙동강 제척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척국 행상인 제척국 아줌매가 등장하면서부터로 언제부터 행상이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6.25 전쟁으로 피란미니 부산으로 대거 유입되면서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모두가 앞만 보고 달리던 산업화 시기에 새벽마다 집 앞 골목으로 찾아오는 제척국 아줌매의 제척국은 바쁜 일상의 아침상이 되어주었고 손에 닿으면 끈적거릴 정도로 진한 곡물은 아버지들의 술독을 풀어주는 보양식이 되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담장 위에 제척국을 담을 냄비와 돈을 올려두었고 그렇게 제척국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의 하구득이 조성되고 생태계가 변화하면서 낙동강 제척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도 변화하면서 제척국 행산도 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리어카나 배달트럭으로 형태가 변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척국 판매 리어카도 이 중 하나로 연로해진 제척국 아줌매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체형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머리에 이고 다녔던 동의에 담겼던 제척국은 리어카 뒤쪽에 달린 아이스박스에 소근되어 담기고 새벽마다 목 놓아 외치던 제척국 사이소 소리는 녹음기에 담겨 리어카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매일 새벽 부산 곳곳을 누벼던 제척국 아줌매는 이제 시장 한켠에서 제척국 가게를 마련하고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인근 마을과 시장만을 돌며 제척국을 판매합니다. 이처럼 제척국 판매 리어카는 부산 제척국 아줌매의 변화하는 생활상을 보여주는 근현대 유물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민속도 변합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제척국 아줌매와 제척국 판매 리어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시는 폐막 이후에도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가상현실 온라인 전시를 통해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척국 판매 리어카를 통해 부산의 문화와 제척국 아줌매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